여러분! 하몽! 잘했는데? 저걸 못 먹었어 네? 뭔 소리입니까 지금? 아 근데 이거 옛날에 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몇 번 저번에도 했었던 빌드이긴 해가지고 거리도 그쵸 맞죠 딱 점수도 오키 오키 일단 제콘이랑 아까 그... 뽀롱뽀롱 젤리만 좀 잘 먹어볼게 그 놓치면 아마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이제 어디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야 돼?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허락을 받았어! 드디어 허락을 맡았어! 영광스럽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문내면 안 됐거든요 힛 오케이 이거면 저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 무검 두개 먹었어요 아! 뒤에 배경! 배경 말하는거죠 젤컨이요? 어 그쵸 맞아요 젤컨은... 젤컨은 그러면은 젤컨은 빼고라고 얘기하면 돼요? 젤컨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젤컨 빼고 빌드만 알려주신 빌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면 됩니까? 아우 상상해서 그 챔 우승이요 우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얏! 아 보탐이요? 보탐도 어깨너머 배웠어요 어깨너머 어깨너머 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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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긋이 무슨 표정이지? 찡긋! 찡긋! 흡! 얏!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? 아 이런 얘기 하지마 이런 얘기 좀 하지마 어? 괜히 부정 탄다고 이 자식아 어때요 선생님?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나요? 막 주자까지? 아 저거 못 먹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뒤에 있는 뽀렁뽀렁질리를 놓칠 것 같았어 됐다 체리.. 아 체리가 좀 관건이에요 오케이 아 점수는 아까보다 좀 낮긴 하다 바락.. 아 그니까 2 플러스 2 바락은 이제 좀 할 수 있어요 매작가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현덕점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거 전에요 전에요 다시 다시 아 실수했어 아..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체력 여유 있을 때 떨어져도 돼요? 꼭 거기서 안 떨어져도 돼요? 아 그래 아니 고천 거의 다 왔어요 이거는 응 막변 후에 다른 데서 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? 한간 하려던데.. 어 맞아요 맞아요 알 것 같아요 그 딱 얼곰파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딱 거긴 것 같아 약간 여유 있게 할게요 어 안 써도 되는데 꺼버렸낭 와 큰일날뻔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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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설탄이요? 응 4억 아까 4천인가? 그 정도 나왔었죠 됐어 여기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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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좋아요 다음 거 가자 으앙 아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쐤쐤쐤 그냥 떨어지기 그래도 밤토리보다 빨리 할 듯 나에게 밤토리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 지금 2단 아 못찼어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기 그냥 떨어지기 어 잘못 떨어졌나 보다 근데 뭔가 이상해 오이씨 오케이 힛 힛 힛 힛 힛 오케이 어 어 어 에? 뭐 운이 좋았어요 뭐가? 여기서 그냥 떨어지기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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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으악 맞을 뻔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요로케 2단 점프 어?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아 근데 점수가 아까보다 어 됐다 됐다 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? 다시 10주자는 뭐더라? 아 10주자가 뭐였지? 컷캔 컷캔 컷캔이 좀 더 나을려나? 컷캔은 좀 괜찮을려나 모르겠네 나 대머리 아니야 샛 대머리야 아니거든 뉴후 다시 왔다가 대머리가 대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! 그럴 수 있어! 괜찮아 나 몽짱이 아닌 오리짱 아 내가 자꾸 뭐라 헷갈리고 있지?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안 돼! 하나 못 먹었어 안 돼! 제발 잘 먹자 아! 여기까지 안 깨지네 어 걔 나쁘지 않아요? 깨부숴 깨부숴 잠시만요 어 화이팅게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먹었어 잠깐만 아 잠깐만 바락을 아예 못했어 아 이거 다시 하자 안 되겠다 바락을 다시 해야 돼 아 아 오케이 2, 2, 1, 2, 오케이 안 돼! 두 개나 붙였어 안 맞았네? 맞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안 맞았네? 안 맞았네? 안 맞았네? 안 맞았네? 안 맞았네? 안 맞았네? 안 맞았겠다 100등 안에 드는 거 일단 이번 마오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번 달에 이제 4번 되기 전에 정산때 100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할게요 이번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빰모! 안녕